아 돌 많이 좋은 돌 많네 수색이 아주 좋은 수색이 많아요 아 찍어보세요 돌아가면서 찍어볼까 돌아가면 이렇게 돼 아 좋은 수색 많아 산수경색이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것도 잘나왔어요 요쪽에는 산수경색만 나와있는데 아 좋아요 요거 요거 아 잘나왔지 요거 아 잘나왔어 요거 요거는 문양색이네 문양색이고 요거 요거 요간동이 딱아간 간통이 딱돼가지고 잘나왔어 요거 5석이야 이거 5석 수영 잘 됐고 이게 한 35cm 정도 되겠어요. 높이는 한 20cm 될라나? 여기 보세요. 잘 나왔어. 이것도 산수갱석인데, 높이가 한 30cm 되겠네. 넓이는 한 40cm 되겠고, 작은 산, 큰 산. 마운틴. 외국사람도 알아듣겠지. 이거 보세요. 특이하게 생겼어. 위에서 한번 볼까요?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있어. 아주 잘 됐어요. 뭐 이게. 변리변리리 해. 아주 좋아. 뭐 이거는 그렇고.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크고. 엄청나게 크고. 이거. 큰 산 작은 산. 잘 나왔죠? 아 잘 나왔어. 수마가 얼마나 잘 됐는지. 수마가 잘 됐어요. 보석 같기도 하고. 이거 산수갱석이에요. 아 잘 나왔어. 이건 평원석이에요. 아주 반질반질하죠. 뭔 돌이 이렇게 나왔어. 위에 속으면 이렇게. 적은 거 같기도 하고. 어떻게하죠. 도리 이게? 스케스 같기도 하고. 스케스는 아닌 거 같은데. 고르라고요. 너무 아름다워. 이게 이건 남인데. 산수갱석이야 봉우리가 두개가 잘나왔죠 봉우리 두개가 봉우리가 잘나왔어 물이 고이겠어 물이 고이겠어 볼이 양 hoc 이게 수마가 아주 잘됐어요 여기 안절변질 해요 아주 이게 수마가 잘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